도요다 던이 시작되었습니다. 신형 캠리 또는 캠리 하이브리드에 크게 절약하세요.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도요다 딜러 제공입니다. 또 뭐 휘저었다가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때는 엄청난 세균이 들어가죠. 그런데 균이 보온 온도가 60도 정도를 유지하면 균이 더우니까 못 삽니다. 그런데 만약에 밥솥이 연식이 좀 오래돼서 보온 온도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건 얘기가 또 확 바뀌는 거죠. 도요다 던이 시작되었습니다. 신형 캠리 또는 캠리 하이브리드에 크게 절약하세요.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도요다 딜러 제공이었습니다.